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제가 모르는 게 많은 콜인이니까 사실 방송 전에도 항상 이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막 이사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거를 방송 콘텐츠로 가져왔습니다. 본격 아나운서가 꿀빠는 방송이랄까요? 전 여기 가만히 앉아서 이사님이 하시는 강의를 들을 생각인데 준비되셨죠?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전적 정의는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다. 그래서 가치가 스테이블, 안정된 코인이다 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왜 중요한지 좀 그런 걸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역화폐랑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민들은 지역화폐를 한 번씩은 써보신 경험이 많을 거예요. 서울 시민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경기도 쪽 사시는 지인들이 지역화폐를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도 받아보고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미용실 이런 곳에 가면은 자영업자들이 하는 가게들이죠. 그런데 가면은 싸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일부러 매수해서 그거를 좀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역화폐가 말 그대로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 안에서만 활용되는 화폐예요. 그 반대 개념은 광역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쓰는 원화는 광역화폐입니다. 약간 돈에 대한 역사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돈이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이 원화라는 돈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광역으로 유통과 경제와 그리고 물물교환과 이런 것들이 사업과 이런 것들이 다 넓어질 수가 있었어요. 영역이. 만약에 각 지역마다 다른 화폐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캔 감자를 서울에 와서 팔아야 하는 보따리 장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내가 서울에서 팔면 서울 지역화폐를 얻을 테고 그거를 강원도에 다시 돌아가서는 못 쓰니까 어딘가 환전상에 들려서 환전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로움 때문에 화폐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당 하나의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화, 미국은 달러, 중국은 위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국가 단일화폐가 다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는 1972년에 1972년에 닉슨 쇼크 때 미국이 금태환을 벗어던진 이후로 사실상 통합 패권주의가 완전히 달러기로 넘어갔죠. 달러 해계모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 영향에서 자유로워요.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철강, 화학, 정유, 반도체, 요즘은 배터리까지 굉장히 제조업에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닌 국력이 우리 원화라는 통화 가치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달러 때문에 휘청휘청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말에 반박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야말로 정말 달러에 취약하다. 맞는데 제가 비교하는 건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짐바부에나 터키나 인플레이션이 초고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요.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를 예를 들면 지금 달러를 그냥 부동산 거래할 때 쓰게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줬어요. 아르헨티나 달러, 아르헨티나 패소죠. 패소를 사용하면 너무 화폐가치가 빨리 떨어지니까 부동산 거래 같은 큰 단위의 거래에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달러가 또 전 세계를 지금 기반으로 광역화폐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간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달러의 장점을 제가 설파를 하자면 달러는 전 세계에서 광역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화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탈국경화된 초연결 사회라고 할까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어떤 유통망 그리고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말하자면 고등어 같은 거 먹고 싶다. 엄마한테 말하면 시장에 가서 고등어 사가지고 바로 반찬으로 내주실 수 있죠. 그 고등어는 어디서 오는 거냐? 세네갈에서 오는 겁니다. 세네갈 같은 나라는 우리가 심지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고등어가 와서 우리 밥상 앞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세상이 된 게 사실 그런 광역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멀리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왜 지역화폐라고 불렸냐?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 쓸 수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어디에 쓸 수 있냐? 어디에 쓸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저희 원화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직접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래소들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다른 코인으로 약간 바꾸는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맞게 잘 설명하셨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가 있겠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바이낸스 계정 하나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다 원화를 입금해서 그걸로 코인을 사니까 헷갈리는 게 없죠. 그런데 바이낸스 거래소는 원화를 입금할 수가 없죠. 또는 뭐가 있을까요? OKX, HTX, 옛날에는 FTX. 얘는 저세상으로 떠나갔고 상승 그래프 같으니까 우상향으로 그리겠습니다. FTX는 뭐 전세상으로 갔죠. 이런 거래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마켓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KRW 마켓이 있습니다. 이게 원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다? 8천만 원이다. 이렇게 가격이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경우입니다. 얘네가 아니라. 근데 이 바이낸스 OKX 같은 거래소들은 마켓이 USDT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불이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은 이더리움 가격 얼마인가요? 이더리움 아까 2,400달러이며. 2,400달러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USD는 United States of Dollar, 미국 달러화를 말하는 건데 이 테더 T라는 게 뭐냐면 이 USDT라고 하는 코인을 발행한 테더사를 말하는 겁니다. 회사. 회사 이름이 테더입니다. 테더라는 회사가 만들었다 해서 USDT라는 심볼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실제로 미화 달러를 입금을 받아주는 건 아니고 대신에 U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입금을 받아서 그걸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 이제 흔한 말로 C2C 거래소라고 합니다. C2C. 코인 투 코인입니다. 크립토 투 크립토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크립토 투 크립토. 코인끼리만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이런 거래소들은 뭘까요? 반대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F2C 거래소라고 합니다. F2C. Fiat 투 크립토의 약자입니다. Fiat 머니가 법정화폐잖아요. 네. 댓글이 잠잠합니다. 댓글이 잠잠합니다. 지금 그렇게 재미가 없나 봅니다. 다들 아시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질문. 이렇게 쓰인다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러면 테이블 코인으로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굳이 살까요? 그러니까요. 원화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또는 미국 사람들은 달러화로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달러를 입금 받아주니까 그렇게 사면 되는데 왜 굳이 바이낸스, OKX 이런 거래소로 가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사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게 바로 현진님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굳이 이런 거래소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저게 사실 저는 저게 더 편할 것 같지 않거든요. 불편하죠.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서 여기로 옮긴 다음에 이걸 다시 USDT로 바꿔서 또 비트코인을 사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왜 이렇게 하냐면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트레이딩 느낌표 두 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목적,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성, 유틸리티는 이 트레이딩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인을 투자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긴 한데 비트코인을 그냥 사서 모으는 거잖아요. 네. 또는 조금 저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샀다가 가격이 좀 오르면 팔고 그 다음에 다시 가격이 내리면 사고 이런 플레이 정도는 하시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봇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거래소들의 API라는 걸로 연결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자동 매매를 하게 만듭니다. 자기만의 로직이 있어요.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뭐 한 0.001% 떨어졌다 그런 매수 0.001% 올랐다 그러면 매도 이렇게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하게 해라 라는 주문을 내는 그런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은 규모의 트레이딩 회사 펀드 드릴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이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결국 바이낸스 OKX 같은 역외 거래소들을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어려워요. 이 인가받은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인가받은 거래소에서 이 원화와 비트코인을 그렇게 자동 매매를 통해서 열심히 했다가는 당국의 눈살을 당국의 표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시세 조정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7월 달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4대, 5대 거래소들이 다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들을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예년처럼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못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그런 거래소들에서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던 이런 전문 트레이더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이런 곳으로 더 가는 겁니다. 이런 곳들이 더 앞으로 성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반대쪽에서 뭐의 거래량이 올라가냐?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하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트레이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막 이렇게 초단타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그 번 돈을 비트코인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보관의 용이성 때문에 또 쓰는 목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요 목적은 트레이딩이다. 그러니까 지역화폐죠. 딱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쓰니까 우리가 이거는 무슨 동네에 있는 저 재래시장에 가야만 쓸 수 있는 화폐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도 트레이딩을 위해서 딱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폐 이렇게 한번 연결짓고 생각해보시면 되게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느 발행사가 발행을 하냐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써지는 반면에 굉장히 안 지워지는군요. 그러게요. 완전 새 칠판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로바로 착색이 되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뭘 쓰는 게 미안한 느낌이 드는 그런 화이트 보드입니다. 지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종류를 한번 뭐가 있나 봅시다. USDT. 그렇죠. 대표적으로 USDT가 있는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자꾸 영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불편하시면 댓글창을 좀 남겨주세요. 최대한 한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한글로. 근데 그냥 한글로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 프라이빗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개인, 사적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USDT. 그리고 요즘 이제 또 핫한 써클사가 발행한 USDC.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다 테더라는 사기업이나 써클이라는 사기업이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기업이라는 뜻의 프라이빗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냐? 프라이빗이 있으면 퍼블릭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퍼블릭은 우리가 순 우리말은 아니군요.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공공.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공공 스테이블 코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태성의 이야기님이 다이는 퍼블릭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이는 퍼블릭인가요? 여기 프라이빗인데 프라이빗도 이제 또 종류가 달려요. 그래서 이거 큰 그림을 먼저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은행이 발행한 게 있겠죠.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이 발행한 거. 대표적으로 유럽에 있는 소시에테 제네럴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유로화를 추종하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이 발행하거나 아니면 공기업, 정부기관 이런 데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딱 지금 들으면 알만한 건 아직 없다는 거는 사실상 많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그냥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 공공에서 파생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CBDC가 있죠. 이거는 정확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이면 시중은행, 공기업, 정부기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다. 그중에서도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지금 전 세계에 몇 개국이 대표적으로 중국,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CBDC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조 위안 정도 벌써 시범 사업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거래량이 기업들 간의 어떤 B2B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고 여전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기존에 쓰던 위채페이 같은 거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은행이 중국 중앙은행 PBOC가 엄청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되고 있는 CBD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프라이빗이든 공공이든 기존의 법정화폐 가치를 추종을 해야 됩니다. USDT랑 USDC는 달러화의 가치를 추종을 하고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는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추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뭔가를 발행을 한다. 그러면 그 은행이 있는 국가 소시에테 제네라는 프랑스 은행이거든요. 프랑스 유로, 유로화죠. 유로화를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프라이빗에 뭐가 있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USDT 같은 것들이 뭐가 이런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달러나 채권, 국채죠. 그 다음에 달러와 등가를 가지고 있는 뭔가 자산을 실제 보유하는 실제 보유해서 1USDT 가치를 1달러와 맞춰나가는 그런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댓글에 달아주신 DAI 같은 거 DAI가 최근에 SKY로 바꿨죠, 이름을. 그래서 USDS입니다, 이제 티커가. SKY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SKY 블록체인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더리움 같은 레이어 원 코인이죠. DAI가 그대로 DAI로 있어서. 이 DAI의 특징은 여전히 달러의 가치를 추종하긴 하는데 여전히 1DAI는 USD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L1 코인들을 담보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이 가치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1DAI라는 걸 발행할 때 이 이더리움을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1DAI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달러 가치에 맞춰 나가는 거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알고리즘이 있겠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큰 문제를 일으킨 그 무언가가 있었죠. 뭔가 말하면 안 되는 볼드모트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자. 바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죠. 테라 루나. 도쿤. 이 사람이 만든 테라 루나가 테라는 US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였고 루나는 그것과 연동된 가버넌스 코인이었죠. 그래서 정확히는 UST.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거. 이 UST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서 1달러는 1UST다 이걸 유지를 했었습니다. 아니죠. 1달러는 1UST가 아닌 걸로 결국에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 이후로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안 나오는 추세예요. 다 이제 좀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여전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안전해요. 라면서 우리는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 담보가 있어요. 담보 있음. 얘는 담보가 없다. 이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담보가 있는데 얘는 뭐가 담보로 있냐. 달러나 국채 또는 달러의 등가를 가지고 있는 뭔가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담보로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이 같은 이런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이긴 한데 실제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프로젝트들은 담보가 있긴 한데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담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더리움 가격도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담보의 가치면에서 이 위쪽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불안정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발행사들은 도대체 뭘로 돈을 벌어요?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